저는 핫케이크 만들기를 할 건데요 이 케이크를 제가 미리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레진이랑 경화제를 오늘 문방구에서 6,000원 쭉 찾기 때문이에요 네 먼저 천사점토 준비하시고요 천사점토를 원하는 만큼 꺼내주세요 꺼내시고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또 섞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화면상으로 연하게 보이는데 엄청 진하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걸 동그랗게 말아주시고요 이렇게 되셨으면 밀대로 쭉 밀어주세요 이렇게 잘 맞춰서 눌러주시고요 밀어주세요 이렇게 밀어주셨으면 이렇게 밀어주셨으면요 밀대로 이걸로 이렇게 꼭꼭 찍어주세요 이렇게 세 개를 찍어주신 후 세 개를 분리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남은 거는 여기다가 담아주세요 이렇게 언젠가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개를 이제 이렇게 쭉쭉 살짝 다듬어주면서 끝부분에 끝이 너무 이상하게 나가서 이렇게 다 다듬어주세요 그런 후 좀만 이렇게 쭉 눌러주세요 조금 확장 크게 좀 크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레진의 등장은 아니죠 이렇게 살짝 모양을 비스듬히 하는게 더 이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렇게 이렇게 너무 좀 그거인가 한쪽 방향으로 할까요 이렇게 저 한쪽 방향으로 했고요 음 이래도 이상한가 대충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제 레진의 등장은 아니고요 아 이게 필요했네요 지금 놓지 말 걸 네 이렇게 했죠 색깔이 똑같으면 조금 그거 하니까 주황색을 좀 더 섞어주세요 너무 똑같으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주황색이 섞었는데 다른건지 만건지 이렇게 네모나게 네모나게 너무 큰가 네모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네모나게 해주세요 보통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음 허전하니까 이제 레진의 등장 다칠 것 준비하고요 일대일 비율로 섞어줘야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주황색을 추가할게요 가위에 등장 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갈아주세요 주황색에다 노란색, 갈색까지 추가했습니다 네 이제 섞을 걸 준비하셔야 해요 저는 이쑤시개로 섞을 거고요 이렇게 저세요 왜 이렇게 가루가 안 사라지네요 고추장의 초장 같지 않아요? 아 저기다 쓰면 예쁠까 흠 흠 흠 성공이 될지 실패가 될지 실패가 될지 이 영상은 안 올라간다 성공이 되면 올라간다 올라가고 싶다 네 레진이 조금 남은 입장이 됐거든요 네 이렇게 핫케이크 완성 30분 후에 마를 거예요 빠바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여기 비치는 거 저 아닙니다 핫케이크예요 저 핑크색 옷도 안 입고 있네 어 핫케이크가 아니잖아 뭐야 저 같지 않아요? 딱 여기 흠 흠 흠 착각에 또 착각 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